누가 할까요?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혼날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웃어버리자 아까보다 더 잘 따라할 수 있겠죠? 있으시겠죠? 그때는 아주 정신이 났다가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잘 하시고 계세요 저기 지금 나이를 한 번 해주세요 네? 나이를 다시 하도록 할까요? 네 나이가 어떻게 해? 세월 세월을 잡으러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세월을 해볼게요 세월을 이렇게 할게요 시작 세월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세월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혼날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웃어버리자 아아아아아아아아 형사님 부탁해주세요 사랑 사랑을 좀 해주세요 사랑 사랑 사랑해주세요 사랑 우리 밑에는 사랑하자고 바꿀게요 시작 사랑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사랑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줄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라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다음은 친구샵으로 좀 가주세요 친구만 해드릴게요 친구만 좀 해주세요 친구 잡으러 가올게요 친구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혼낼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손잡고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잡았어요 도깨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도깨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밟을까? 비빌까? 어떻게 할까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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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raid 같이 놓으세요! 뭐 잘ози니까 또! 계속해 스트레스 가볼게요 시작 스트레스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혼낼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라 웃어버리자